독도 체험관 독도 체험관을 시작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전국의 14개소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고 2021년 강원, 2022년 부산 신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도 교육부와 동부가 역사재단은 독도 규목을 강화하기 위해 독도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학교에 보급하는 한편 교원연수, 독도지킴이 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양한 서적을 출판하며 우리 국민들의 독도에 대한 관심과 영토 해양주권 의식을 고치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독도 체험관에서 대한민국 국민동 독도를 만나세요.